이번에는 문자로 접수된 상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번호 5379님의 사연입니다. 강남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지금 집을 구매해야 할지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강남에 직장을 다니고 계신가 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면 보통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성파구까지 강남 3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강남으로 직장을 옮기신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사를 할 때 집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 갈 것인지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거주기간입니다. 내가 직장을 옮겼을 때 그 직장에 얼마나 머물고 일할 수 있는지 그 거주기간을 사실은 봐야 되는데요. 거주기간이 최소 5년이 넘는다면 매매를 권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부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3년 눈 감고 3년 귀 닫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샀을 때 단기간에 움직이는 어떤 그런 등락폭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부동산을 구입하시고 그 가격의 변동에 흔들림 없이 최소 5년 이상은 지나다 보면 그 부동산이 아마 가격이 상승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 근무하시는 곳이라면 전세를 권해드리고요. 장기간 그곳에 근무하실 계획이라면 매매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금 여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여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출 관계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매매와 전세 어떻게 대출이 더 유리한지 금리가 또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한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